노태우 전 대통령 장남인 노재원 동아시아 문화센터 원장이 5.18 사죄와 관련 치유와 화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사과를 해야 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. 23일 노 원장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최근 5.18 묘역에서 사죄하는 것과 관련해 저희 아버님이 일어나지 말아야 될 우리 광주 5.18과 관련돼서 큰 마음의 짐을 항상 가지고 계셨고 병상에 누우신 이후부터는 사실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상황이 오면서 참배를 하고 또 사죄의 행동을 옮겨야겠다는 생각은 항상 있었고 저한테도 고스란히 마음의 짐이 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이어 계속 생각을 하다가 시간이 흐르고 또 생각이 복잡해지고 또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면서 마음이 더 무거워지고 이런 상황이 왔었다며 사실 보면 대한민국 국민이 우리 한총원에 가서 6.25 전사자 참배하듯이 우리 광주도 국립묘지고 민주 묘역인데 당연히 참배해야 하는 마음으로 무작정 내려갔다고 했습니다. 특히 부친을 대신해 간 것과 관련해 아버지의 아들로서 제가 아버지의 마음을 다 담을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생각이나 뜻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든 풀어드려야 된다는 생각도 있었다며 그게 가장 큰 아무래도 생각이었고 또 제 자신도 40년 동안 우리 광주민주화운동 같이 정말 가슴 아파해왔던 세대로서 제 자신의 책무도 있었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다만 노 원장은 물론 제가 백번가서 참배드리고 하는 것보다 저희 아버님의 한마디 또 한 번의 행동이 더욱 더 의미가 있지만 안타깝게도 저희 아버님이 병상에 누우신지 오래되시고 말씀도 전해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. 또 노 원장은 5.18 상처를 치유하고 또 화해하는 데 있어서는 물론 명예고 보상 이런 것들은 필요 조건이겠지만 제 생각에는 역사의 진정한 화해를 위해서는 가해자 측에 있었던 분들의 진정한 사과가 우선되고 그것을 통한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도 했습니다. 때문에 제 뜻도 있지만 저희 아버님의 마음을 항상 담아서 사죄와 여러 가지 행동을 하고 있고 또 이런 부분에 아버님의 말씀 한마디가 있으면 너무 좋지만 그게 뭐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라도 나서서 저나 저의 가족이라도 나서서 사과를 계속 드리고 또 이런 치유와 화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백번이고 천번이고 사과를 해야 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도 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